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입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에 교육 신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기본 키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가정 코드와 주민등록 번호 두 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정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수에서 예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두 개의 설정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교육 가정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합니다. 교육 가정 테이블에서요. 가정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백을 제외한 영문자 또는 숫자 4자리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의 자릿수를 4자리를 설정하는데요. 필수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 또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A를 4개 입력해 주시면 돼요. A를 4개 입력하시고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가 입력해도 대문자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요. 앞에다가 대문자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부등호를 크다 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료일 필드는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필드의 속성을 작업하시는 거라면 아래에서 작업하는데요. 종료일과 시작일 필드를 이용해서 테이블 속성을 이용해서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 필드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속성을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에 테이블 속성이라고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현재 테이블에 대해서 속성을 설정하시는데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일은 시작일 필드는 필드를 입력할 거니까 대가로 묶어서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는 종료일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테이블 속성에 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으시면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 정원 필드에는 15 이상 25 이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드 먼저 정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요. 15 이상 25 이하 값만 그러면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하신다면 btwen 15부터 and 25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크거나 같다 15 and 작거나 같다 25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범위에 벗어난 값을 입력하면 텍스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 가능 이라고 문제 제시된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교육과정 세문항 작성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4호 20점, 20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인데요. 인적사항점 파일의 데이터를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강사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 테이블로 만드실 거고요.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의고사 폴더에 가시면 문제 제시된 인적사항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은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화면에 스프레드 시트 가져오기 마법사 워크시트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사 명단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에 제시된 옵션을 체크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족이 마법사 현재 단계에선 따로 설정하실 건 없으시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또 다음을 누르십니다.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에서 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단이라는 글자만 지우시고요. 마침을 눌러주시면 닫기까지 누르시면 왼쪽에 강사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테이블을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교육과정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교육과정 테이블에서요. 감옥 코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옥 코드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조회 탭이 오셔서 문제에서요.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행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신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감옥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닫기를 누릅니다.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죠. 감옥 테이블로부터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을 가져왔습니다. 저장은 감옥 코드로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열의 데이터로 저장할 거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열의 개수는요.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열 너비 열 이름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에는요. 지역 코드 지역명이라는 열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이름에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비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2cm, 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cm, 4cm면 목록 너비에 오셔서 6cm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목록 값만 입력되도록 그 목록 값만 허용해서 예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시트 가셔서요. 감옥 코드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 근데 또 하나가 제시된 그림에서 참고했을 때요. 이렇게 작업했는데 총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 11번까지 나왔나요? 아니죠. 행위 개수를 좀 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2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5, 6, 7, 8, 9, 10, 11 총 8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행위 개수를, 행위 수를 현재 16으로 되어 있는데 8로 한번 수정하고요.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감옥 코드에 오셔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조회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지위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과 주범 폼을 다음에 화면의 지시 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교육 과정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는 폼의 레코드 원본을 우리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속성 시트의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교육 과정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교육 과정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교육 과정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별표 누르시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일에 내림차순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시작일 필드를 가져오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는데 정렬 상태를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화면과 같은 형태로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셔서 교육 과정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레코드가 동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폼 머리끌에서요. 폼 머리끌에 cmd 조회 컨트롤 그러면 폼 머리끌에 조회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니까 cmd 조회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cmd 조회 컨트롤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면 화면과 같이 글씨가 표시되어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기타 탭에 가셔서 컨트롤 팁 텍스트를 이용하셔서 갖다 놓으시고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검색이라는 내용으로 컨트롤 팁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검색이라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폼의 머리끌에 폼 머리끌 제목 레이블 컨트롤에 폼 머리끌이에요. 폼 머리끌에서도요. 그 다음 제목 레이블이면 과정 코드부터 강사 코드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시된 그림에서도요. 과정 코드부터 그 다음 강사 코드까지 약간 서식이 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 데이터 표지 컨트롤만 그래서 과정 코드부터 강사 코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배경 색깔을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 탭에 배경 색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색 클릭하셔서요. 숫자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숫자를 입력할까요? 1676 그 다음 4057 이라고 입력합니다. 1676 4057 입력하시고 특수 효과에 가셔서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볼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서식 작업하시면 이렇게 서식이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5번은 또 다른 폼이니까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탭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컨트롤 팁 텍스트가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 서식이 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주번 폼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주번 폼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0부터 선택하니까 첫 번째 텍스트가 0번, 1번, 2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의 다음이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0번 컨트롤에 대해서는요. 주민등록 번호가 앞에 있는 6자리 다음에 빼기 나머지 뒤에 있는 숫자 7자리는 별표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원본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텍스트 0을 선택하시고요. 원본을 설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 번호에 주민등록 번호 필드에 가서 왼쪽에 있는 6글자를 가져오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 필드에 가서 6글자를 가져오면 문제와 같이 910716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문자 처리하는데요. 하이픈과 뒤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 숫자 7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2번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번호에는요. 하이픈 빼기가 반드시 포함시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빼기 뒤에는 반드시 7자리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주민등록 번호는 반드시 빼기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하이픈이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이픈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포함시키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드 입력하시고 하이픈이 포함되고 그리고 하이픈 뒤에는 반드시 7자리가 입력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쪽에 하이픈 뒤에 글자 수가 7글자야 되는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등록 번호에 글자 수를 세어 볼게요. 주민등록 번호에 글자 수를 세어 보면 사실 몇 글자일까요? 14개의 글자예요. 앞에 생년월일과 빼기까지 포함하면 7개 그 다음에 숫자가 7자리거든요. 전체 주민등록 번호에 글자를 세면 14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여기에서 빼기라는 글자가 있는 빼기라는 글자가 있는 위치값을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일 함수 INSTR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그 다음 쉼표 어떤 글자를 찾을 거냐면 빼기 하이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INSTR 문자일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빼기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냐라고 찾으니까 7번째 있어요. 앞에 생년월일 6자리와 빼기가 7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 14글자에서 마이너스 7을 하면 나머지 글자가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빼기 하이픈 뒤에는 반드시 7글자가 입력되도록 14에서 7을 빼면 나머지 글자가 7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TXT 4번을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번호에 일곱 번째 자리가 빼기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데이터 탭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을 하실 건데 주민등록 번호에 일곱 번째 자리가 빼기가 나오도록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 있는 글자수 6글자와 자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와 빼기까지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빼기까지가 나오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글자와 그 다음에 빼기까지 나오게 하고 뒤에 글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6글자까지는 표시하고요. 일곱 번째 자리에는 빼기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배했을 때는 아래쪽에 오셔서 텍스트에다가 마이너스 하이픈과 자리수를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도 있었네요. 바로 위쪽에 텍스트 2번 컨트롤도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요. 이를 위배했을 때는 빼기 하이픈과 자리수를 지키세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유효성 검사 규칙과 검사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 지키세요. 확인하세요. 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선택하면 txt 6번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 길이만큼 그 다음 샵으로 표시되도록 원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요. 스트링과 랜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스트링 는 하시고요. 스트링을 통해서 표시하는 문자를 샵을 표시하겠습니다. 몇 글자를 샵을 표시하겠습니다. 랜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글자 수를 세어서 그 다음 카운트는 했어요. 14라는 숫자가 구해지겠죠. 거기에 우리는 기호를 샵이라는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창 닫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폼을 선택하시고요. 교육과정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 폼에 제시된 그림은 위쪽을 보시면 돼요. 문제 2번에 1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 항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오른쪽 상단에 화면을 참조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옵션 그룹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폼 디자인 도구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선택이 되어 있다면 옵션 그룹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진행 교육과정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하시면 이제 각 옵션에 어떤 레이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레이블을 그대로 입력할게요. 가정코드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작일 그 다음 종료일 그 다음에 강사코드라고 입력합니다. 강사코드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기본값은 시작일이 되도록 그럼 기본 선택은 시작일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각 옵션에 어떤 값을 할당하시겠습니까? 가정코드는 1번 시작일은 2번에서 문제에서 1,2,3,4 값을 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 표시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니까요. 다음 누르시고요. 또 한 번 다음 누르신 다음에 옵션 그룹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정렬 항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렬 항목이라고 그룹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의 이름을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드 탭에 이름에 가셔서 FRA FRA 정렬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RA 정렬이라고 옵션 그룹의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셨고요. 저장 한 번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폼에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정렬 항목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에 가셔서 변경되면 애프터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FR 정렬 컨트롤 값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셀렉트 케이스 문과 오더바이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셀렉트 케이스 FRA 정렬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우린 정렬을 하실 건데요. 케이스 1 만약에 FRA 그룹 옵션 그룹의 값의 1이라면 케이스 1 이라고 하시고요. 현재 폼의 밑점 정렬하겠습니다. 오더바이를 어떻게 정렬하냐면 첫 번째 1번은 누구였냐면 감옥 코드를 감옥 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이라면 좀 복사해서 쓸까요?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만약에 값이 2라면 시작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일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하셔서 3이라면 종료일인가요? 종료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다시 4라면 4로 바꿔보시고요. 4라면 강사 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강사 코드 그 다음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요. 엔드 셀렉트로 셀렉트 구문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 현재 폼에서 정렬하겠습니다. 오더바이 원을 트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가셔서 클릭하실 때마다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임의 출력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출석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출석부에 1차적으로 가정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가정 코드 가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 이네요. 얘를 오름차순 바꾸시고 2차적으로 정렬 추가해 가셔서 순번 필드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합니다. 다음 두번째 본문 에서요. 본문 에 가시면 TXT 성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성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이름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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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남 이고 0이면 여의 값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에다가 는 IIF 입력하셔서요. 만약에 성별 에 있는 값이요. 마이너스 1입니까? 그렇다면 남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I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머리끌 에서요. 페이지 머리끌 첫 번째 선택하니까 TXT 가정코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정코드 그 다음에 TXT 교육기간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코드의 컨트롤 원본은 가정명 먼저 는 아니 감옥명 감옥명 에다가 연결해서 M% 연산자 가로 열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정코드를 넣겠습니다. 가정코드 입력하시고요. M% 연산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명 가로 열고 가정코드 필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 TXT 교육기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는 하시고요. 시작일부터 M% 연산자 그 다음에 물결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종료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셔서 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 가정코드가 바뀌면 세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가정코드 바닷글 가정코드 바닷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탭에 오셔서요. 페이지가 바뀌면 페이지가 바뀌면 세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페이지 바꾸며 가셔서요. 구역 쿨을 선택하시면 돼요. 세 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세 페이지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 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보고서 가정 보고서 바닷글에 보고서 바닷글에 txt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잠깐 확인하시면 txt 인원수 맞죠? 여기 선택하시고요. 인원수가 0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탭에 오셔가지고요. 컨트롤 온 번에다가 카운트 별표 그 다음에 m% 연산자 명자를 붙이시는데 살짝 한 칸이 띄어져 있어요. 큰 따옴표 문 끄는데 명자를 입력하시기 전에 한 칸 띄어 주시고 큰 따옴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작성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요. 잠깐 확인할까요? 우리 작업하셨던 데이터 순서 맞는지 가정 코드별 우선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남녀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페이지 위쪽에 엑셀 기초 그 다음에 교육 가정 표시가 되어 교육기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닷글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보고서 창은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과정별 신청자 현황 폼에서 과정별 신청자 현황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출석부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니까 CMD 출석부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클릭했을 때니까 온클릭 맞고요.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출석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은 출석부라고 입력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 이름은 없고요. 다시 한번 신표 넣어서 문제에서요. 단 가정코드 필드가 TXT 가정코드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가정코드 코드 필드가 같아야 된대요. TXT 가정코드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입력받는 가정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처리도 되셔야 되고요. 입력받는 값이기 때문에 구분하기에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컨트롤 값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출석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실 거고 가정코드가 같습니까? TXT 가정코드와 같습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회원 명단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 교육 신청 테이블 가져옵니다.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부터 일단은 갖다 놓을게요. 회사명 필요합니다. 회사명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수강 인원 수는 문제에서 회사명을 일부러 입력받아 해당 문자에 포함되는 회사들의 가정 코드 필드 개수가 그러면 얘는 가정 코드를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가정 코드 필드를 가져다가 개수 요약 눌러서요.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름을 가정 코드가 아니라 수강 인원 수로 얼라이언스 해주시면 되고요. 수강 인원 수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설정 설정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하시는데 회사명이 일부를 입력받아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매개변수 값 입력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명에서 조건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전체를 입력받는다 하시면 매개변수를 그냥 이렇게 조회할 회사명을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하면 좋겠는데 일부라고 됐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과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맨 앞에 가셔서요. 라이크 연산자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변수 값에 입력된 글자가 있다면 조회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신 다음에 조회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제시된 그림에는 쇼핑이라고 되어 있네요. 쇼핑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회사명과 수강인원수 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총 3건 추출이 되어 있고요. 오름차순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요. 저장하시면 되죠. 저장 누르셔서 현재 커리 이름은 회사별 수강인원 이라고 저장합니다. 회사별 수강인원 확인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회원 명단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교육 신청 테이블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 한번 해볼까요. 이름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회사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 3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는데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는 회원 명단을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요. 실행했을 때 전체 레코드가 84개예요. 근데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겠죠.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두 개의 테이블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조인 속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하시면 두 테이블에 일치하는 것들만 조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일치하는 것들만 표시하는데요. 문제에서 교육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회원 명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원 명단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교육 신청 테이블에는 교육을 신청한 사람만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교육 신청했던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데 회원 명단에서 모든 넥코드를 포함하고 교육 신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넥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조인 속성을 좀 바꿔보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아까 83개였잖아요. 다시 확인하시면 이렇게 115개가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신다면 주민등록 번호를 교육신청에 주민등록 번호를 필드 하나를 잠깐 추가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하지 않는 전혀 수강하지 않는 이렇게 교육신청 주민등록 그러니까 교육신청 테이블에 주민등록 번호가 비어있는 것들만 수강하지 않은 회원 명단만 표시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등록 번호에 얘는 이제 화면상에 표시는 안 할 거고요. 비어있는 것들만 표시하겠습니다. 문제에서 isNull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isNull 값입니까? 라고 nul l 입력하시고요. isNull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아까 비어있었던 데이터만 추출해서 32건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성이 되셨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커리를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교육과정 더블클릭 교육신청 더블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왼쪽에 핵머리글에는 강사 코드가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열머리글에는 옆에 전체 신청자 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강사 코드별 교육수료별 강사 코드필드 강사 코드필드 하나 더 가져올까요? 강사 코드필드 아니 저기 가정 코드필드 가정 코드필드 하나 더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가정 코드 그 다음에 교육수료 교육수료 필드를 가지고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것도 가정 코드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텝 클릭하시고요. 강사 코드는 행머리글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코드를 가지고 행머리글로 표시를 할 건데 이름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현재 신청자수라고 이름을 얼라이언스 해주시면 돼요. 현재가 아니라 전체네요. 전체 신청자수라고 이름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수료는 열머리글로 하시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는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체 신청자수도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은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강사 코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신청자수 표시되어 있고요. 미수료 수료 연기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6개가 맞습니다. 크로스텝 커리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강사별 이수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셔가지고요. 감옥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교육 신청 테이블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감옥명 더블클릭 그 다음에 정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정원필드를 선택하시고 요약 클릭하셔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비 금액 선택하시고 얘는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합계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정원의 평균 이라고 이름을 얼라이언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비 금액도 마찬가지로 나비 금액 합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내림차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이 있었네요. 정원의 평균이요. 20명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값은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고요. 조건이 크거나 같다 2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해 볼까요. 결과를 감옥명 그 다음에 나비 금액 합계 정원 표시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전체 레코드가 4개가 맞고요. 다시 돌아오셔서요. 디자인복이 오셔서 나비 금액 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샵 콤마 샵 샵 넣어주시고요. 가정 정원은 따로 없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형식을 좀 바꿔주시고 이제 다 되셨으면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 누르셔서